5회 소 최지윤 선수 최지윤 선수가 박민철 선수 쳤습니다 일로수 일로수 김인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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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녹취름처럼 위치를 이렇게 왔다갔다 하죠 신동균 선수 요즘에 많이 마신게 아니고요 2구 쳤습니다 3루수 김상일 잡아서 일로로 길게 파워만드를 또 놓치네요 지민계 선수가 아쉽네요 못잡았다기 보다는 실책으로 전유현 선수 신뢰했고요 9타자 이준석 잡았 아 2루수 채우림 잡아서 2루 선구 1아웃 아 이거 2루 선구 1아웃 아 이거 2루 선구 무슨 플레인가요 이거 2루 선구 2루 선구 2루 선구 레슨장에서 던져주는 배팅볼을 던졌는데 2루 선구 2루 선구 안타치네요 와 귀여운 안타를 만드네요 방금 전선수 어 뭐죠 자 오늘 세 번째 타석이 안타 없는 아 높이 뜨네요 2루 선구 아 1루 선구 1루 선구 5 physically 아 김인기 선수가 오늘 아쉬운 đâu 아쉬운 missed 수기가 좀 있긴 했지만 김인기 선수 아 김정우 의장님 오늘 출전했고요 4루 선수가 4루ż 그냥 김인기 선수 내 야 땅고 아 주식 큥 Century 3뿌라 이렇게 오 높은 소리 하하 아하하하하하 어? 전구? 아이고 예 제법 나게 생각하고 들었네요 싸움 임상일 자 풀카운트 오케이 오오! 높은 거 아 잘받았어요 오 좋네요 2번째 타석이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선수와 타자의 관계가 고용주와 킥, 고용주에 또 고용을 만들었는데 여지없네요 이 아이고 여지없네요 네 역시 이런거는 별만 다르지 않아요 조그비팀의 선발투수였던 우리 신동인사 1볼트 스트라이크 3 4 2 아우 쳤어요 맞췄어요 1분수 아우 깔끔하게 요리장걸로 말 격 마무리 아니 신동인 아까 중간에 이 처리를... 아... 제가 몰라 안되네요 제가 살짝 눈치로 봤는데 자 잠시만요...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윙수... 이루수 윙수 안타 이게 야구죠 이게 야구 이게 야구 어... 이거끼리야 뚫었고 이 선도 같이 뛰었는... 정동민 선수를 유린을 하네요 아니 정동민 선수를 놀리네요 빠른보 어... 여기 지금 6km 좀 있을까요? 타임을 외치고 정면으로 간대 올라가네요 이거... 아니 그거는 꽃의 가격으로 올라가는데 꽃의 가격으로 올라가는데 꽃의 가격으로 올라가서 아... 빠른보 좋아요 아... 아... 그냥 3중인데 아... 3중인데 잡아 안해네요 네 역시... 어떻게 해야겠네 1, 2, 3, 3, 4 2, 3, 4 아... 아... 맞네 밀어내기 이렇게 바로 바꿔야겠네 네 빠른보 아우... 2구 빠른보 아... 132km가 찍히네 ㅋㅋㅋㅋㅋ 아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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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verex2 제일 좋은데 제구가 완벽하고 안전한 데에 따라서 빠른보 아우... 좋은걸이에요 130km 빠른보 예... 132km 아우.. 잘 참았어요 아아... 참았는데 뺌 나갔다는 반종 예... 아... 이거 진짜 같은 편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. 잘 한 것 같은데. 자, 이렇게 해봐요. 아! 이거 뭔 일인가요? 아! 나가! 아, 힘들어. 아, 힘들어. K혁 선수가 예전에 그 최강이 스즈에 있을 때도 똥찜! 똥찜은 자유 수술을 우선했는데 공으로 상대... 진짜 뛰었구요! 전 2 아하 아 안잡아주네요 운동장에 나와있는 선수 중에 최고된 선수죠 운동장에 나와있습니다 한입독점 선수 타자옵나 선수 타자옵나 선수 타자옵나 선수 타자옵나 선수 타자옵나 선수 타자옵나 stock 6 4 2 2 5 2베이스 4구 3루 주자 2베이스 원칙상으로 따지면 2베이스가 맞는데 저희가 지금 중개석이 원래 덕아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점만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3루 주자 3루 주자 간식이 한 점 얻었네요 간식이 한 점 하윗 볼 반발이 하윗 볼 쳤는데요 중윤수 좌익수 우익수가 잡아내네요 안정감있는 수비예요 안혁재선수 수고하네요 이준석선수 2루수 최우림 2루수 최우림 2루수 최우림 2루수 최우림 안타는 쳤죠 안타는 쳤죠 완전히 쳐라 잘 쳤어요 어휴 자비없다 1스트라이트 역시 빠른 몰 3루수 3루수 점수를 어수 우수호 선수 6루수 1루수 우수비 우수 깔끔한 안타 펜스까지 둘러가는 한타고 2루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죠 옳지 공제적장 2루타 아우 한출한테 날 때 치면 안돼 1루타 1루타 2루타 3루타가 골다섯구요 그사이 1루주자 항상 저희가 투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못 치죠 소friend 선전성을ся 못 못 주겠더라구요 그렇죠 뭡 teaches 저게 일반적인 사유였냐고 선수들의 상종이 들었을 Paris 흐흐흫흐흐흐흫 %,?」 빤 더 아는데 났고밧 났고 아, 역시 네간 예감은 당직이네요 네 제가 4대1으로 싸우기 위해서 기골이거든요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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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죠 제외냐면 좌익수 배범준 선수가 제가 오늘 YB팀 수비에 유일한 흥미라면은 좌익수 배범준과 생명수 변진환이라고 했거든요 네 네 마지막입니다 크게 만들어가지고 자 여기서 한 점 더 난다고 어 3대1으로 뛰었고요 저렇게 느린데 이야 게임이네요 와 이러면 이게 뭔데 와 이상해 자기덕으로 135를 건드신다 이렇게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어 신동민 선수네요 자 투수 정민 후 투수 신동민 야 볼만하셨네요 이번이 그 당시 그 신동민을 제가 찾아봤는데 정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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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뭔가요 흥미들어가죠 안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뚜껑을 할 게 안 할까 정민이 너네는 손이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던지지 말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신동민 선수가 그걸 기어이 던졌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구비 흠 흠 아 타격이 ㅇㅅ 아우 변하고 아 이거 또 쨰 아 심판 하는지 모르겠는데 쨔는데 재미 들린거 같애요 자 변지사님 선수 아우 빠른 볼 변화구 아 스트라이크 잠뻔 아 스트라이크 잠뻔 아 스트라이크 잠뻔 이제 마지막 공격이 끝날 것 같은데 아우 빠른 볼 아 또 뗐습니다 삼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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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워너빌볼 위 아니 워너빌베이스 및 유선영과 같이 이 상태에서 타격 위에 들어가서 할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성신이죠 예 예상대로 성신이 오구 지금까지 가있습니다 아아 시프트가 무색하게 볼렛으로 나가네요 송태희 선수 어 뭐 뭐 그래 아 자 지금 자 자 자 자 오오 이리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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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잡았나요 아 아 오오 안 돼요 지금 시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가픔 상온 보다 불이로 encourage 들었나요 지금? 들었나요 지금? 좋은 뿌리에요 됐다 역시 계속 연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경기 2대3 와일드 경기 로틴헤드를 밀인했어요 로틴헤드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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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